안녕하세요. HJ입니다. 오늘은 Ubisoft에서 어세싱크리드 오디세이 팀에서 활약하신 텍스처 아티스트와 머티리얼 테크니컬 아티스트 듀오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에서는 어세싱크리드 오디세이의 머티리얼 제작 과정과 워크플로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컨셉 선정,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들도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에 앞서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컨셉에 걸맞으면서 예술적으로 뛰어난 결과물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툴들을 찾고 개발함으로써 효과적인 파이프라인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식생, 아키텍처, 프락과 같은 여러 팀들의 작업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어세싱크리드의 시각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자문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실사 스타일의 게임이며 기술적으로는 견고하면서도 효율적이며 현대적인 툴을 지향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매우 컸기에 우리는 컨셉의 방향성에 맞게 작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과제였습니다. 또한 팀원들끼리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파이프라인과 워크플로우도 필요했습니다. 아트 디렉터는 기본적으로 실사풍의 서사적인 내용, 화려하고 대비가 있는 색감을 사용하고 싶다고 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분적으로 스타일라이즈 방식 또한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 각자가 생각하는 스타일라이즈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작업의 스타일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여기 고전적인 회화에서 쉐입과 라이팅, 칼라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배울 수 있죠.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느낌이 한층 가미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작업의 스타일 표본이 되는 참조자료가 정해졌다면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들, 즉 캐릭터, 프랍, 그리고 라이팅 같은 씬 전반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TV 드라마에서도 참조를 많이 하였습니다. 여기 TV 드라마 세트가 보이죠? 쉐입들은 조금 과장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생략되었지만 현실감이 넘칩니다. 바로 이러한 효과를 최대한 게임에 담고 싶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 등에서 발견한 예술적인 효과와 게임 스타일의 참조들을 이용하면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게임이 탄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머트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프로젝트 컨셉이 정해진 후에 어떻게 하면 머트리얼에서도 컨셉을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기본적인 컬러들, 특히 아주 센 컬러들을 선별하여 컬러 팔레트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텍스처에 사용될 베이스 컬러들입니다. 이 예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주 강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비드 텍스처인데요. 대비가 강하고 채도가 높습니다. 신의 생기가 넘치며 흥미로운 느낌을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볼륨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우리는 쉐입을 과장하거나 단순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잘하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것이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스토리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처 사이즈가 캐릭터 사이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텍스처가 쉽게 눈에 들어오고 디테일도 잘 보이며 가독성이 높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쉐입을 통일감을 갖고 작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과정의 각 단계를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여기 간단한 돌병 예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큰 쉐입을 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큰 패턴을 만드는 것이었죠. 다음으로 중간 쉐입을 만들어주는데 스토리텔링에 있어 중요한 디테일들을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텍스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쉐입, 디테일들을 만들어줍니다. 더 사실감을 더해주는 디테일들, 여기서는 미세한 구멍들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절차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서 발렌스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컬러에서 노이즈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 내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깔끔하고 선명한 머티리얼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생기가 넘치는 씬을 연출하고 싶어서 좀 과장된 글로시네스를 넣어주었는데요. 심지어 나무나 돌 같은 매트한 재질에도 글로시네스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실제 사진과 프로젝트에 쓰였던 텍스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보다 쉐입은 훨씬 커지고 색감은 훨씬 강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디테일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6개의 텍스처를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팀원들에게 작업의 스타일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고 소통할 때에도 기준이 되는 텍스처가 되었습니다. 게임에 텍스처가 쓰인 장면인데요. 텍스처가 깔끔하고 명확하면서 컬러 대비는 꽤 높으면서도 여러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텍스처링 워크플로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툴들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저희는 서브스텐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부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는 2018년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 시점은 더 이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서브스텐스 페인터, 디자이너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았기에 프로젝트에 앞서서 상당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텍스처링 워크플로우를 가장 심플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어세신크리드는 이미 오래된 게임이라서 기존의 텍스처링 워크플로우는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 방법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텍스처를 만들고 엔진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사용하면서도 이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텐스 페인터 또는 서브스텐스 디자이너에서 만든 텍스처를 포토샵으로 가져와 포토샵 파일 PSD로 익스포트하였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또 하나의 큰 이점이 있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특히 테크니컬 아티스트 외에도 아티스트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브스텐스 툴을 도입하기 전에 테스트 과정도 거쳤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지만 특히나 머티리얼의 통일성이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머티리얼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서브스텐스를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우리는 텍스처의 통일성을 위해서 서브스텐스 디자이너로 만든 머티리얼 150개를 모아서 머티리얼 뱅크를 만들었습니다. 아키텍처팀, 프랍팀 등 모든 팀에서 필요로 하는 머티리얼이었고 처음에는 70개로 시작하여서 계속 더해지면서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몇 가지 다른 툴도 개발하였는데요. 이것은 서브스텐스에서 PBR 베이스로 한 머티리얼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적합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툴이고 서브스텐스 페인터 엔진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시네스가 너무 밝거나 어둡지는 않은지 과한 부분들을 색으로 표시해주는 툴입니다. 여기 또 하나 서브스텐스를 위한 툴을 개발했습니다. PBR 머티리얼 작업을 할 때 이 툴을 레이어에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고쳐야 할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줍니다. 글로시네스가 과하게 쓰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고쳐주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서와 동일한 라이팅을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구현하기 위해 실내, 실외의 라이팅 쉐이더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워크플로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빠르며 자유롭게 텍스처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말이죠. 여기 예시에서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컬러와 글로시네스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아티스트들을 도왔습니다. 작업의 방향성 뿐만 아니라 기술에 관한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비디오 등의 다양한 형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공유하였습니다.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만든 프랍트를 예시로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은 스튜디오에서 고용한 역사가와 팀이 상의 끝에 만든 초안입니다. 이 강의 초반부에 언급한 컨셉을 고려하여 3D로 만들었습니다. 머트리얼 레이어를 쌓고 서브스텐스 디자이너로 더 효과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완전 결과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이전 프로젝트의 컨셉이 잘 담겼다고 생각했고 이제부터 우리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최종 장면인데요. 잘 마무리가 되었고 프로덕션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모강되고 향상되었지만 큰 방향이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맞는 디자인으로 재가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디자인은 원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 게임에 등장한 모든 식생들이 이 이미지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2D로 그려진 이 식생들을 참고하면서 작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덕들, 아키텍처도 원화가 있습니다. 또한 원화를 그리고 바로 작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모든 요소들을 2D에서 분해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꼭 필요한 요소인지 혹은 필요 없는 부분은 없는지 말이지요. 또한 메모리 버젯을 체크하면서 할당하고 가급적 피해야 하는 디자인이나 요소들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제거해줍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탄생한 모든 디자인들은 게임에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 건축 모듈 예시가 있습니다. 위쪽 코너에 사용되는 모든 텍스처가 보이고 어떻게 모듈이 조립되는지도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메모리 버젯 안에서 잘 안배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미리 불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워크플로우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든 획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컵팅을 서브스텐스 디자인에서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브스텐스 페인터에 가서 텍스처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최소한의 조정으로 수정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컵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브스텐스 디자이너에서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페인터로 가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죠. 아주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워크플로우를 적용해서 만든 그리스 신전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텍스처는 서브스텐스 디자이너에서 스컵팅을 하였고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텍스처링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머테리얼은 머테리얼 뱅크에 있습니다. 또한 텍스처 키트를 만들어서 다른 씬에서도 간단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예시는 간단한 트림 시트인데요. 특히 다양한 종류의 머테리얼을 사용했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 텍스처의 스컵팅은 서브스텐스 디자이너에서 해주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컵팅은 단계별로 큰 쉐입, 중간 디테일, 작은 디테일들을 순차적으로 추가해주었고 서브그랩으로 몇 요소들을 추가해주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필요하면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기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서브스텐스 디자이너에서 작업한 후에는 바로 엔진으로 가지 않습니다. 텍스처를 베이킹하여 서브스텐스 페인터로 갑니다. 노멀, 하이트, AO, 커버처, 아이디맵을 가져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마스크들이 서브스텐스 페인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컵팅한 결과물을 서페이 가져와서 머테리얼 뱅크에서 텍스처를 하나 가져와서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현실에서도 재질이 여러 레이어로 쌓여서 완성이 되듯이 텍스처링을 할 때도 그것을 모방하여 레이어를 쌓아갑니다. 물론 컨셉의 방향성도 반영해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적이고 아트적으로도 괜찮은 작업이 나오고 무엇보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거쳐 나온 작업물은 수정을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아이디맵을 포함한 다른 맵들을 넣어줍니다. 모든 것이 레이어로 쌓여갑니다. 현실의 재질감을 그대로 표현해주기 위해서죠. 여러가지 머테리얼이 함께 있지만 하나하나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밑에는 저희의 메터리얼 뱅크를 보실 수 있고요. 엔진으로 가기 위해 텍스처를 익스포트 해줍니다. 두가지 맵을 익스포트 해줬는데요. 하나는 알비도와 하이트맵이고 다른 하나는 노말 메탈릭 글로스네스입니다. 엔진에서 쉐이더를 블렌드 해줬는데요. 이 텍스처는 머트리얼로 쓰였고 또한 만들어준 텍스처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텍스처와 블렌드해서 사용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쉐이더를 블렌드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오픈월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또한 PBR 쇼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모든 프랍과 건축물, 키트 등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새로이 만든 것이 있다면 모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이곳에 올립니다. 이 방법은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작업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머트리얼이 모델에 입혀진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파이널 결과물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트림시트 텍스처를 만들 때 이 텍스처가 모델에 적용되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며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PBR 쇼룸에서 그 결과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스텐스 디자이너를 이용한 워크플로우를 베이스로 작업하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파이플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파이플라인도 구축했습니다. 여기 예시에 프레스코가 있습니다. 컨셉팀에서 만든 이 컨셉아트를 아이디맵으로 만들어서 서버스텐스 페인터에서 빠르게 머트리얼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게임에는 다양한 종류의 프레스코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모자이크 예시인데요. 우리는 서버스텐스 디자이너에서 SVG 벡터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었고, 서버스텐스 페인터에서 텍스처링을 해주었습니다. 다양한 버전의 모자이크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식생은 전부 다 서버스텐스 디자이너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작은 식생들이 많이 있는 맵은 서버스텐스 디자이너에서 만드는 게 더 쉬웠습니다. 자잘하고 고유한 디테일들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아티스트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에, 지브러시가 능숙한 아티스트들은 지브러시로도 작업을 해주었고, 서버스텐스 페인터에서 익스포트 해주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좀 더 복잡한데요. 나무로 지어진 템플의 머트리얼에는 디테일들이 엄청 많이 필요했습니다. 서버스텐스 디자이너에서만 만들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에, 맥스에서 만든 후에 서버스텐스 디자이너로 가져와서 디테일을 추가해주었고, 서버스텐스 페인터에서 텍스처링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볼륨을 표현하기 위한 알파 텍스처를 많이 썼는데요. 알파는 모두 서버스텐스 디자이너에서 만든 후에 페인터에서 텍스처링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재질감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한 작은 디테일을 위한 텍스처, 데칼도 만들어주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여 워크플로우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서 특히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원들의 성격과 작업의 컨셉에 걸맞는 워크플로우를 개발했고,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버스텐스 디자이너를 활용한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의 텍스처링 제작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두 분은 머트리얼 아티스트인데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생소한 직군이죠. 배경작업은 그 양과 규모 때문에 전체 게임 패키지 리소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데, 그 많은 배경을 하나하나 만들 수 없으니 타일맵과 트림시트의 활용이 배경 리소스 절약과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국내는 3D 배경 작업자가 개별적으로 디자이너를 배워서 타일맵 작업이나 페인터에 활용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게임 개발 파이프라인 전체에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는 드뭅니다. 이런 쪽의 전문 인력도 보기 어렵고요. 앞으로 점점 높아지는 퀄리티와 효율성을 생각하면, 시간과 퀄리티 모드를 잡을 수 있는 머트리얼 아티스트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